안녕하세요. 즐겁습니다. 안녕하세요. 겉은 하얀 오징어 치킨은 매콤하고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치킨은 너무 맛있어요 치킨은 매콤해요 간장 단무지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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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너무 맛있어요 이번엔 계란물이 너무 좋아요 이 계란물은 참기름을 좋아해요 바삭바삭 치킨은 쫄깃쫄깃해요 너무 맛있어요 달콤한 소스 소스 마요네즈 닭다리 국물이 쫄깃해요 새콤달콤한 닭다리 매콤한 맛 치킨 소스 매콤해서 잘 익었어요 오징어 매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소스 치즈가 바삭하고 아주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소스 치킨 바삭바삭 바삭바삭 치킨 닭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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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에 썰어둘어요 매콤해서 닭다리에 썰어서 먹어요 치즈소스 치즈소스 진심으로 많이 씹는게 123-6-4-3-4-2-3-3-4-5-4-4-4-4-4-2-3-4-6-4-4-4-4-6-5-9-3-3-3-4-2-4-6-9-7-8-5-5-7-5-0-7-7-5-3-1-4-8-6-7-2-5-1-4-5-0-6-5-6-7-5-9-9-1-8-4-6-1-5-9-7-1-4-0-9-1-4-9-3-5-0-9-4-1-5-7-6-7-7-0-7-1-9-7-4-1-1-5-0-9-0-7-1-0-1-2 1-1- 초콜릿 안녕하세요 일단 면카로 만들었어요 매콤하고 매콤하고 맛있어요 매콤하고 매콤하고 맛있어요 매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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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해요 짜장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